확, 확률. 민희야. 울지마. 제발 울지마. 세상에서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똑같아. 재미있었니? 힘들었어. 공평하게 대단해. 네가 나 봐주고, 웃어주고, 응원해줄 때마다 그게 온전히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.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, 그게 너무 힘들지. 그리고 나 개발 빼곤 다 엉망이야. 언어 영역은 낙제 수준이고, 메타프도 몰라. 뭐 피아노 그림 예천웅 좀 깡이고. 이게 디저트 볶은지 샐러드 볶은지도 구별 못해. 나 천재 아니고. 바보 천재야. 다 됐지? 그거 내가 왜 너한테 줬는지 알아? 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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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.